안녕하세요 채널 EVP 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댓글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댓글이 달렸는데요 G81, G83 드릴링 사이클을 사용할 때 K 라는 이 어드레스를 왜 사용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K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K 라는 어드레스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지공이 지공사 원호 보관을 할 때 R 대신에 다른 어드레스를 사용하거든요. 즉 알파벳이죠 그때 사용하는 알파벳이 뭐냐면 I, J, K 를 사용합니다 이 I, J, K 는 뭐 다 아시겠지만 X축을 뜻하구요 그 다음에 J는 Y축 그 다음에 K는 Z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의 씨앗이 생기는 거죠 참고로 이 I, J, K 라는 거는 주로 원호 보관할 때 그 360도 원호 가공, 즉 원가공 있죠 360도 원가공 할 때 I, J, K 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X와 Y 관련돼서 I, J 를 많이 쓰는데 K 는 거의 안 쓰다시피 해요 그래서 갑자기 K가 튀어나오니깐 어라? 저 원호에 쓰던 K가 왜 여기서 나올까? 라고 이제 약간 이문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연결을 지으시면 안되고 다르게 각각 다른 기능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81, C83 또는 뭐 C73 이런거 드릴링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탭사이클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건 드릴링 사이클인데 드릴링 사이클에서의 K는요 원호 보관의 K와 다른 그런 기능을 합니다 얘는 무한 반복 이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무한 반복 하겠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에 나오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 G91 X는 30.KO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드릴링 사이클에서 사용된 K는 무한 반복이라서 요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상대 증분값이죠 상대지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증분값이요 증분값으로 오른쪽으로 30mm 가는데 요걸 다섯 번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거죠 머신이 센터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이된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K라는 거는 뭐 축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반복 횟수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돌려볼게요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고 호출 그 다음에 회전수를 넣어주시고 원점 잡아주시고요 절대지령 방법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길이 보정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알점 복귀 그 다음에 드릴링 사이클 그 다음 X, Y는 생략해도 됩니다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저는 집어넣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통 30mm 집어넣고 R값 집어넣고 Q값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F값을 집어넣습니다 F값은 100정도 그 다음에 절산률을 이제 위에다 집어넣게요 그리고 G91 증분값으로 또 상대지형으로 오른쪽으로 20만큼 5번 반복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났으면 원상 복귀 시키시고요 주축정지 프로그램 종료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걸 한번 시뮬레이터에 돌려서 입력을 해서 한번 가공해 볼게요 시뮬레이터 상이고요 재료는 크게 판대기 형상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을 하나 잡아줘야겠고요 현재 이 위치를 원점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원점 이동을 좀 시킬게요 20mm 정도 이동 10mm만큼 이동할까요? 10mm만큼 이동 이렇게 원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저장을 안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장을 좀 하고 에디트 프로그램을 가셔서 프로그램을 불러오고요 알람이 떴는데요 Q값이 문제였네요 Q값을 다시 원상 복귀 시켰고요 잠깐만요 이게 원점이 이동이 적용이 안 먹었네요 하지만 아마 프로그램을 먹으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돌려볼게요 싱글 블럭으로 해서 싱글 블럭 싱글 블럭 깜짝 놀랬네 여기 10mm가 왜 안 들어갔죠? 어떻게 실수했나? 다시 싱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다시 싱글 블럭으로 해서 또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1차 첫 번째 드릴 가공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반복 그 다음에 두 번 반복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 반복 그 다음 세 번 반복 4번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 아까 얘기했다시피요 증분 값으로 해서 현재 위치에서 20mm만큼 오른쪽 이동한 다음에 구멍을 뜯는 거죠 그걸 총 다섯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G91X20.K5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는 거죠 계속 여기까지 하고요 구멍 잘 뚫려는 확인하고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널 EVP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 영상 편집이 끝나가지고 영상을 유심히 보다가 제가 마지막에 시뮬레이션 가공할 때 보니까 얘가 처음에는 제대로 깎이는데 그 다음에 K5라는 기능에 의해서 다섯 번 반복적으로 가공할 때 횟수만 다섯 개의 위치로 이동하는 거 그 외에 이 하나의 구멍을 다섯 번씩 뚫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섯 개 구멍이 차라리 가공이 되는데 그 구멍을 또 다섯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생겨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처음에 제대로 깎여요 근데 두 번째서부터는 얘가 다섯 번씩 들어가요 구멍을 반복적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저거는 차 후에 제가 실제로 머신센터에서 실제로 한번 돌려볼게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걸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